안녕하세요 쇼미더의 핀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쪼안! 플로우 시리즈가 출시가 됐어요. 덧노 피크인데요. 앤디 제임스 시그니처 플로우 전보 그립 모델입니다. 2.0mm, 2mm의 두께의 그런 앤디 제임스 모델이고요. 이게 피크가 두꺼우면요, 힘을 좀 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얇은 피크는 좀 더 악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두꺼운 피크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기타 칠 때 힘을 좀 덜 받아서 굉장히 파워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에 지금 가격대가 2,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강력한 사운드로 만들어주는 피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견고한 울텍스 재질로, 연주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좀 힘들이지 않고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정확도와 테크닉이나 아니면 톤도 좀 더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피크입니다. 뭐 얘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프리즘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아 이거 폰트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자 한번 쳐보면요. 네 솔로도 굉장히 이게 되게 되게 뭔가 정확도가 좀 더 많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와 이게 역시 두꺼운 피크를 쓰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앤디 제임스는 2mm 이하는 안 쓴다고 하네요. 자 앤디 제임스 시그네처 덧높이크이고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